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로지 넘어오기까지 잠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터미의 개간지가 출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간지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만큼 이렇게 4번으로 해서 애터미 관련 매거진이 출시가 됩니다. 3월 달에는 애터미 매거진 0호가 출시가 됐는데요. 2023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법인들을... 내가 인제 해봐요. 해외 사업에 관심 많으시죠? 해외 사업에서 성과를 보이신 8분의 리더 사업자분들이 알려주는 애터미 비즈니스 모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신제품 소식,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행복 프로젝트 등의 새로운 소식들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판매, 애터미 어플에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이 관심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도 회원분께서 박수를 많이 쳐주시는데 다들 너무 집중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 이 시간도 함께 좀 집중해 주시는 게 좋지만 즐겁게 박수 많이 쳐주시고 외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모두 휴직 시간에 몸도 마음도 잘 푸셨다면 본격적으로 다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랄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재심업력 초대형 초대형 프로젝트 애터미 신코드림 본선 2차 1라운드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승리사. 승리사. 승리사.